난...둘다... 대충 완타가 가냐? 사모는 좀 그런데... 사모가 뭐였더라? 연탄은 뭐지? 사모가 뭐였더라? 그리고 트렌드 강 강 강 애벌레 하나 잡았어였나? 철단 불격 감시병 클로스라인 슬라임 반갈죽 이거 세트메뉴네 세트메뉴 세트메뉴 비행기 계속 나오는 날 펜터그래프 어포드로킹 그걸 때려? 괜찮아 아무거나 때려 연타 대검 아니 아니 센데 힛을 만 주지 말고 파밍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유부를 이상한 것만 주네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둘 다 캐... 쓰레기... 가다녀... 쓰루텔리티... 오식... 이런... 잔혹성 싫어 진짜... 님들 잔혹성... 게스레이 카드니까... 집지 마세요. 과일 주스... 오... 오... 아니 뭐 철단만 나와... 아니... 수각 서버야... 이게... 아닌데... 잔혹성이... 타격보다... 필요 없어... 아니... 아니... 뭐라고 생각해도 고고... 이떻게가... 많은 것을 구해주면... 무적 카드가 왜 다 저런거면 나오지 오 김개가 쩍 불조약을 먹고 싶은데 소용돌이까지 같이 먹어야 되네 헐 윈드 헐 으아 이 적은 공격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안 돼 내 신성 안 돼 내 신성 괜히 자네 맞으라는 텐터그래프도 있는데 어쩔거야 헐 헐 헐 헐 난폭한 타격 저거만 자꾸 나온다 신성발굴신성 켈그켈 카드가 너무 커지 같아요 왕관이라서 좀 거제같이 나오는게 어쩔수없는거긴한데 그래도 너무 방금 실수한거같은데 아닌가요? 런지실 런지실 한계돌파 몽둥이제 금강저 한돌 극혐인데 약분 한돌 서순 한 세번만 보면 정신나가는데 부적 서열 한계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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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내세우 돈이 더 중요하잖아 지금 덱에서 규준별로 큰 페널티도 아니고 까짓거 한번 해보죠 아... 역시 발견은 갓카드야 한돌 없네 아 저러다가 규준나올수있었네 아무 생각 없었다 방금 아... 꼬을 뻔 액수 액수 아... 으깨 그 아 으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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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화 완타 빨리 저거 새 무감각을 주세요 아더 보충동 구매했나? 근데 다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러면은 사막에서 유물 못먹는데 근데 이거 3개 다 좋아가지고 박제 안사도 되겠다 어차피 엘리트 두 마리나 맞는데 잼 구함까지는 사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연타 파괴 아 아 에뛰로 아 아 아 whatever 비밀기술 시선 가져오려고 합니다 자진납수였네 불조약 가져오면 되겠다 불조약 가져오면 되겠다 음... 와우 1섬 징끈대검 둘다 널 만해 민포 위풍각이 나오나? 와아... 아싸 아 절단 넣어야 되지 지성 하나 더 넣으면 다음에 더 가자 어 잠깐만 이것도 넣어야 돼? 직감.. 직감은 뭐지? 직감 음... 하느님 직감 뭐잉? 굿 이신성하려면 전공 넣어야 된다 전공.. 전공.. 굳이? 비밀기술신성 달달하고 비밀기술신성 달달하고 여기서도 파괴 소돌 한번 해주면 안되나 진짜 까비 타격 소돌 겁나 달달한데 약점 분석이 거지같아도 쓰긴 써야 돼, 역시. 오우야. 마법꽃 펜터그래프 마법꽃 펜터그래프 마법꽃 펜터 내 펜톡을 썼단 데서? 마법꽃 펜터 말린다, 널려. 마법꽃 펜터 이거지? 마법 마법꽃 펜터 행꽃 맞춰야 되는데 이거 못 참았다. 저거 개참음. 저거 참을거면 게임의함. 마법꽃 펜터 음.. 강화할게. 해봤자 무감이나 발견 정도. 미라손이랑 태양계에서 하면 되겠다. 아, 다 먹어야되지? 네고는 먹을만하네. 타락 없냐? 음 없어. 생각보다 먹을게 없다. 생각보다 먹을게 없다. 둘 다 먹어야 되니까 먹을게 없다. 전투체면 하나 더 먹고 싶긴 한데 연수는 좀 그래. 오히려 안 좋을 듯. 호호우 어? 저우 저우 우를 안지웠네 덱이 굉장히 띠꺼워서 차이가 안 날 것 같긴 한데 안되요. 뭐야. 흘려보내기 위해 다같이 하나. 뻣뻣집. 일된 마감. 귀신 같네 진짜. 귀신일지도 모르고. 다같이. 싸악. 역시. 타락까지. 다같이. 아이언 클레드 개샌거봐. 민첩. 포션. 민첩. 포션. 팔방미인 특. 팔방미인 나오네. 포션. 앗. 포션. 머스. 또 먹을까? 저거 먹으면 다 체력이라서. 나중에 먹을래. 이거 괜히 들어봤다가. 키카드 빠지면. 안좋으니까. 맞고. 끝났네. 남자로도. 노카미인. 안멘. 스틱어. 네. 스틱어. 스틱어. 네. 스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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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치옷 나 약분특 약분특 약분특이 그렇지 클로스 다리 약분특 잼겨 엘릭스워까지 잘 떠서 뭐 무난할 것 같아요 위험할 일이 있나 나 나 왜 기억해 이 맛이 아니야 대검뽕 못참 야 야 심장 천천히 하자고 대검을 한 대만 때리게 해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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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을 수가 없네 아 아 한 돌 한 돌 빡셈 빡셈 왜 이렇게 세지? 걸 100 근데 아까도 이펙트가 더 쌤 빡셈 와우 수고하셨습니다. 첫 생방 시청이었는데 잘 봤습니다. 선생님 아 팬티님 만 어서 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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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내공이 깊으시네요. 종종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만 그럼 이만 잘 시간이구만 잘 시간이구만 미션도 성공 누를게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